오랜만이다. 누구시죠? 재밌네. 누구시죠? 요건 예상 못 된다. 그래도 내가 선명의 은인이 있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자세음입니다. 아, 우리가 처음 보는구나. 음악이 아프다며. 근데 그걸 왜 다시 해? 그 무대는 꼭 못 음악하게 하고 싶어, 자세음아. 나한텐 너보다 음악이 소중하다는 거.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. 그때나 지금이나. 안 보길래? 난 너랑 만난 3년. 그 시간이 제일 재밌었어. 그 어떤 시간보다. 아니다. 그냥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해. 하는 짓이 다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. 속상해하는 건 또 보기가 싫거든. 자세음 정신 차려!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. 내 미니터. 네가 숨기려도 꽤 그 여성. 난 안 궁금해. 절반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사니까. 그러니까 비밀 지켜. 제가 말이야. 차세음! 차세음! 야, 차세음! 도대체 한필이 너한텐 뭐야? 그깟 오케스트라 떠나면 그만이잖아 근데 내 마지막 오케스트를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? 어떻게 하면 자세함에 괜찮아지는 건가? 어디 가니? 아니면 유서라도 돼? 네 옆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나는 안 돼 누구 마음대로 사라져 누구 마음대로 나도 나도 살고 싶어 근데 방법이 없잖아 너 나랑 놀래? 아 뭐 좀 놀다 죽어 놀자 괜찮다고 이제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벌릴 거라고 하면 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? 무서웠거든 변한 엄마를 보는 게 사실은 나도 엄마처럼 될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? 아니라고 거짓말도 안 하네 피하고 있는 거지 원하는 게 뭐야? 범사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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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죠 제이자님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는데 근데 신경이 쓰인다고 바보같이 어떻게 알고 왔어? 너 형이 왜 온 건데? 나랑 놀래? 조경 봐줘 야 경치 좋다 여긴 더 좋네 나 시원하게 얼른 맞아 고마워 고마워 괜찮을 거야? 그냥 기사 아니면 보디가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고마워 세연아 니가 진짜 치료를 받겠다면 세계 어디를 가서도 치료해줄 거고 진짜 여행을 하겠다면 어디라도 좋을 것 같지 그냥 나랑 조금만 더 놀자 기다릴게 나 여기 이사장이잖아 너 그 공연 절대 못해 너 나 못 막잖아 꼭 해야 돼 잘하고 와 내 주변에 또 누가 공격 당할지 모르니까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여행을 좀 하려고요 그동안 일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실어간 적은 없어서요 너 또 날 거라며 실컷 여행 다니면서 놀 거라며 내가 같이 가야지 어떻게 너를 혼자보나 어 차세음 나랑 놀자